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목병리학 이론 첫번째 시간입니다. 병리학이 상당히 나무의사 1회 때 시험에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기본부터 충실해야만이 수목병리학의 점수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애우기보다는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병마다 다 애우려고 하면 도저히 감이 안잡히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번 수목병리학 이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같은 것은 저의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jun에 가시면 수목병리학 자세한 기본부터 되어 있으니까 여러 챕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목병리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병리학이니까 수목과 그 집단적 유기체인 산림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수목과 그 주변에 있는 산림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수목병리학인데 그럼 병리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리현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병의 원인은 뭔가 그 다음에 발병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병의 조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발병이 됐을까 그 다음에 병태의 생리 병원군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그 살아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생리가 어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저항성 기작은 또 어떻게 식물들이 기주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등을 바탕으로 이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과 예방 치료 방법을 탐구 개발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수목병의 병리학을 보시면은 이제 그 병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군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제 병리학 자체는 진단 예방 치료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3대 3대 수병이 있습니다. 3대 수목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름나무 시드름병 그 다음에 밤나무 줄기 마른 병 그 다음에 잣나무 털럭병 애워두셔야 되겠죠. 항명도 애워두셔야 되겠고 이 3대 병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옵토티무스라고 그래갖고 옵토티무스 그 다음에 뭐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잣나무 털럭병은 크로나티아, 리뷰콜라 이렇게 항명까지도 꼭 이제 한번 쓰셔가지고 애우시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목 3대 병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누름나무 시드름 그 다음에 참나무 줄기 마른 밤나무 줄기 마른 병 잣나무 털럭병 이 3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주요 수목병은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이제 털럭병 녹병이 많이 있는데 퍼플라류 녹병이라든지 잣나무 털럭병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털럭병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 병이라든가 오동나무 빗자루 병 또 특히 문제가 되는 소나무 재선충 지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소나무류 송진 가지 마른 병 이게 이제 푸사리움 그런 게 있죠.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송진 리리기다 소나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활엽수 중에서는 참나무 시드름 병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플라류 녹병을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현오색이거든요. 이게 포플라류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털럭병에 대한 건데 이렇게 이제 누렇게 이제 자낭반이 형성되어 갖고 아니 자낭반이 담자균이니까 이제 담자 균들이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습니다. 노랗게 털럭병은 이제 이게 담자균이죠. 그 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 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가지가 여파 현상이 돼 갖고 이렇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달리지 않고 이런 여파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오둥나무 빗자루 병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심각하죠. 소나무 재선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나무 시드름 병 소중진 가지 마른 병이라든가 참나무 시드름 병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뭐 잔나무 털럭병 같은 경우 기주가 뭐가 되겠어요? 송이풀이라든가 까치밥 나무리 정도가 되겠고요.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빗자루 병하고 오둥나무 빗자루 병은 뭐예요? 다 파이터프라스마의 병이죠. 파이터프라스마.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수하고 북방수염 하늘수가 매개충이 돼서 그 균을 이제 선충을 옮기는 거죠. 선충 그래서 선충들이 그 물관이와 체관 속에 막아서 이제 그 이렇게 시들어 죽게끔 하는 거고 소나무 유 송진 가지 마른 병은 송진이 많이 나왔는데 리기다 그렇게 푸사리움에 의해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드름 병은 매개충은 강릉긴 나무 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펠리아 퀴어쿠 몽골리치 해갖고 이런 것도 매개충에서 라펠리아 균에 의해서 이제 물관부를 막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병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수목병의 원인은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생물적하고 비생물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물적, 비생물적 생물적인 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병원체 병원체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물에 의해서 그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병 그게 이제 전염을 시켜갖고 이제 전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병하면 좁은 의미의 이제 그 생물적 원인도 있고요. 그 원인 중에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 곰팡이 뭡니까? 최고로 수목병을 발생하게 하는 균이 이제 그 대부분의 수목병에 를 일으키는 게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곰팡이 곰팡이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배우겠죠. 많이 알아두셔야지 이 수목병을 진단을 하고 예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제 조치도 치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있는데 뭐 세균은 이제 개구부하고 상처를 주로 침입하는데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뿌리옥병 그 다음에 세균성 괴양병 불마름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은 이제 뿌리의 뿌림 쪽에서 이제 많이 감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으로 올라서 그 이제 저기 병을 일으키는 재선충 그 선충 선충에 의한 그 병 재선충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전신병이라고 합니다. 전신 그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건 거의 없고 거의 그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이제 병해를 일으키는 현상은 병징은 뭐 하겠습니까? 모자이크병 이런 것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터프라스마 이건 이것도 전신병이고요. 대추나무,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생성 종자식물이 있는데 겨우살이라든가 새삼이라든가 뭐 치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곰, 나머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곰팡이라고 그랬습니다. 곰팡이, 그죠? 곰팡이에 대한 병이 엄청 많죠. 이제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갈 건데 거기 보면 뭐 전무늬병 그 다음에 흰가루병 뭐 그, 그 다음 발색 무늬병 뭐 이런 거 해갖고 거의 다 대부분이 이 곰팡이엔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부균 썩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부패시켜갖고 유기물 같은 거를 이제 부피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곰팡이가 하니까 자연순화에도 많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우리는 병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밝혀내, 나쁜 점을 이제 밝혀내서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곰팡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생물적이 있습니다. 생물적인 거 외에도 비생물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육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다.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토양,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 수목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 보통 그 온도라든가 수분, 토양, 대기오염, 이제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다바베 피해 이제 다바베 피해 이제 다바베 피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제초대 피해, 염화칼슘 피해 이런 게 이제 인위적인 게 많죠. 이제 지금은 현재 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생물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생물적인 건가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 요인의 본질을 파악하면 그러니까 생물적이냐 비생물적이냐를 본질로 이해하게 된다면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방도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 비생물적 생물적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생물적인 건 주로 뭡니까? 이제 이제 보면 이제 생물적인 걸 기생성이라고 합니다. 기생성. 그죠. 병원균들 아니면 병원체가 기주를 선호해 갖고 거기에 이제 기생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위별 특정 부위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주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위별 그 다음에 기주 선호성 그 다음에 이 병 진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각각 그 곰팡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한 뭐 얼룩무늬 뭐 전무늬 뭐 모자이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그 반면에 비생물적인 거는 비기생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 생물적인 거는 범위가 넓습니다. 엄청 그죠. 뭐 이렇게 아까 토양 같은 것도 얘기했듯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모든 기주 수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무차별적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진전을 보인다. 이게 차이점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요. 생물적 비생물적 나누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주 선호성이라든가 기주에 특정한 기주에 나타난 나타난다든가 그 부위별로 다양한 병증이 나타나든가 이런 게 생물적인 거고 비생물적은 범위도 넓고 그죠.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비슷한 진전을 보인다. 아까 비생물적인 뭐라 그랬어요. 이런 스트레스 종류인데 온도수분 토양 대기오염 화학물질인데 그중에서 다바비라든가 제초제 염화칼슘 이런 것도 비생물적인 요인에 들어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물적 어떤 병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로 나눈 거고요.